한국가스안전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빨라지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KGS 모바일 검사 시스템인 KGS 스마트온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KGS 스마트온은 가스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 조회와 검사 결과 처리 등 검사 관련 업무 일체를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검사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제 임혜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승의를 방문해 KGS 스마트온으로 업체 시설 현황 확인부터 검사 결과 등록, 그리고 검사 합격 증명서 자동 이메일 발송 등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주식회사 승의를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